다음 무대는요 우리 여기 비디오 감독님 혀대판 이몽룡씨 모시겠습니다 장립빛 스카프 들어오시겠습니다 항상 저희 단체에게도 수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하하하 으으으으으음 우우우윽 느낌이 감사합니다 우우윽 아니요 기술만 정신이 아니고 노래의 신념이 없는데 여기 공정신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